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왓과 관련된 관용표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왓 다음에요. 왓 다음에 전체사 위드나 또는 바이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왓 다음에 위드나 바이가 나오고 또 뒤에 있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왓과 그쵸? 이 두 번째 왓 위드는 생략이 가능한데 이게 뜻이 뭐냐면요. 뭐뭐 하기도 하고 또 뭐뭐 하기도 해서 라는 뜻이에요. 이때 이 위드는 이제 원인의 위드입니다. 원인 그리고 바이가 쓰게 되면 주로 수단의 그런 이제 바이의 의미로 쓰이는 거에요. 어떻든 위드가 오건 또는 이제 바이가 오던 간에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왓 위드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말로 이거는 유명한 구문이죠. A is to be 그리고 왓 C is to D 입니다. 이때 이 왓은 as로 바꿨을 수도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그러면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라는 구문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A is to be가 중요한 거고 이 A is to B를 좀 이제 빗대어 설명하기 위해서 이 C is to D가 뒤에 붙은 거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위치는요. 이 왓 C is to D가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A is to B가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왓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옆에 나오는 내용이죠. A is to B.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자 바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들부터 살펴볼게요. 자 what with 나왔죠? 뒤에 또 what with가 나왔네요. 뭐뭐 하기도 하고 뭐뭐 하기도 해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그리고 춥기도 해서가 되겠죠. 우리는 could not walk anymore.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이 2번이 참 중요하죠. 공원과 뭐의 관계? 도시의 관계는? 그렇죠? A is to B가 되겠죠. 그리고 왓이 나왔습니다. 이게 애주로 바꿔줄 수도 있는 거죠. 뭐와 뭐의 관계? C와 즉 롱. 폐와 몸의 관계와 같다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2번에서는 뭐를 말하고 싶은 거에요? 폐와 몸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에요? 아니면 공원과 도시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거에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번에는 what by죠. 아까 what with이었는데 해석은 거의 같습니다. 자 in treating이 뭐에요? in treat가 뭐죠? 간청하다의 뜻이 있어요. 이게 간청하다. 그래서 간청입니다. 이게 간청하기도 하고 그리고 treating 이거는 위협이죠. 위협하기도 해서 그죠? 그는 만들었죠. 5형식이네요. 목적어가 뭐하게? accept. 받아들이게끔. 그의 제안을. 그쵸? 그래서 간청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해서 그는 그녀가 제안을 받아들이게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또 what with가 나왔죠. 근데 뒤에 이 뒤에 보니까 end 다음에 지금 what with가 지금 안 나왔어요. 그쵸? 뒤에 what with가 지금 생략이 된 겁니다. 자 해석하시면 어떻게 돼요? 너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taking to little care of니까 자기 자신을 too little 적게 돌봤다는 얘기에요. 거의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너무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거의 돌보지도 않아서 그는 fell sick 그러니까 병이 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은 자 이게 또 a is to be what c is to d죠? 그런데 꼭 비동사가 나오라는 법은 없어요. 여긴 더즈가 쓰여있거든요. 그죠? 더즈. 그래서 사랑이 그쵸? 사랑이 이게 a죠. a a라고 다시 좀 지우고 자 사랑이 여성에게 행하는 것이 뭐와 같아요? 태양이 꽃에게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결국 뭐 얘기하려는 겁니까? 예 사랑과 여성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보시면 6번은요 이게 지금 what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she is d가 먼저 나왔고 그리고 a is to b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의 음식이 몸에 갖는 관계는 독서가 마음에 갖는 관계와 같다. 이거는 뭘 말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와 마음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정도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중급 문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번 그 패턴에서는요 세 문장만 우리가 이게 책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우리 세 개의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in less than 이죠. in less than 은 뭐예요? 뭐뭇이 못 되어죠. 1분도 못 되어서죠. 1분도 못 되어서 the storm storm이 우리를 덮쳤죠. was upon us 우리 위의 폭풍이 온 거죠. 자 즉 그리고 나서 in less than two 2분도 못 되어죠. 2분도 못 되요. 그죠. 2분도 못 되어서 the sky 하늘이 was entirely overcasted 에요. 완전히 흐려졌어요. overcasted 는 이제 구름이 뒤덮였다는 의미인데 흐리다 흐리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러니까 자 그리고 그리고 what with 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what with 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두번째 what with 는 지금 생략되어 내용 생략되었죠. 자 이러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1분만에 storm이 오고 그리고 2분도 안 돼서 하늘이 완전히 구름을 뒤덮인 거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드라이빙 스프레이요. 스프레이가 물보라 입니다. 물보라 이니까 이건 휘몰아치는 거예요. 휘몰아치는 물보라 때문에 도가 되겠죠. it became suddenly so dark 갑자기 너무 어두워져서 so that 있죠. so that 너무 어두워져서 우리는 서로를 볼 수 없었죠. 보트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2번으로 넘어가면 자 what 이 넘어진 안 돼. what c is to d 그리고 a is to be 자 어떻게 해석할까요 햇빛과 꽃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웃음과 그리고 인간에 대한 관계래요 그쵸 결국 뭐 말하고 싶은 거다 웃음과 인간의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예 우리가 꽃이 햇빛을 받아야 살듯이 인류도 웃음이 있어야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데이가 나왔네요 이 데이는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복수인 스마일스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웃음이 어 이때 벗은 단지죠 단지 온리와 같은 뜻이에요 트라이플스 하찮은 것일 뿐이다 그쵸 웃음은 어 단지 하찮은 것일 뿐이다 투비슈얼 확실히 하지만 흩뿌려져 있었대요 그쵸 스캣 스캐터를 그죠 흩뿌려진 거죠 뭐를 따라서 삶의 길을 따라서 이 패스 패스어웨이 패스웨이는요 좁은 길 오솔길을 말합니다 인간만 걸어다닐 수 있는 그 오솔길 그 삶의 오솔길에 흩뿌려져 있대요 웃음이 하찮긴 하지만 자 그리고 더 굿이 나왔죠 그리고 데이 두가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목적과 관계되면서 생각되어 있구요 자 그것들이 행하는 더 굿 굿이 뭐예요 명사로 얘가 선이라는 뜻이 있고 어떤 도움이나 도움이나 그렇죠 효용성 또는 소용성 효용 소용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그 웃음이 하는 그 어떤 소용은 도움은 뭐예요 이즈 이게 동사죠 인컨스버버 어떤 상상할 수도 없다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3번 4번 보겠습니다 아 이게 4번까지 있네요 제가 3번까지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자 without fact 사실이 없이 우리는 과학도 없대요 사실이 없다면 과학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자 사실과 과학자의 관계는 뭐와 뭐의 관계예요 말과 신의 관계와 같대요 자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바로 사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죠 즉 사실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심지어 고립된 사실들 조차도 고립된 사실이란 얘기는 뭐예요 서로 연관성이 없는 그런 팩트들이죠 이런 것일지라도 사실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미럴 투는 뭐뭐와 비슷하게죠 바로 시인이 말에 대한 사랑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게 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a is to be what c is to be d 이거 구문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원서 읽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쓰고 여러분들 뭐 중고등학교 다니시는 분들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게 내신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공부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what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c is to d 그리고 a is to b 가 되겠죠 자 dismiss 하게 되면은 해고예요 해고 그죠 그래서 해고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employee 고용인이죠 고용 당하는 사람들 고용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파산에 대한 두려움 그쵸 bankruptcy 파산에 대한 두려움이 employer 고용주의 관계와 같은 거죠 그쵸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파산의 두려움과 고용주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몇몇은 몇몇은 뭐예요 이거는 고용주 어떤 고용주들이죠 어떤 고용주들은 사실상 크대요 충분히 크대요 뭐 할 정도로 그 두려움 넘어서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크다 즉 그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을 정도로 크대요 하지만 하지만 to reach a great position of this kind 이러한 종류의 위대한 위치에 이르려면 그쵸 투부정세의 부사적 용법이죠 이르기 위해서 또는 이르려면 그들은 일반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쵸 have to pass throw 패스트로우죠 패스트로우는 거치다죠 거치다 거쳐야 한다 뭘 거쳐야만 합니까 years of 수년간의 아주 힘든 스트라그 투쟁을 거쳐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